여현아 비크TV 저희 지금 어?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크림인데? 예, 떼져있잖아요 무슨 소리에 붙이다네 형 까면서 이거 들고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보내 주셨더라고요 까만 것까지 이게 하얀 타고 이제 이게 아니라고 바로 어제 저희 팬분들을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왔었는데요 저희 팬분들 즐거우셨나요? 하이데 마지막 팬미팅 팬미팅? 팬사인회였어요 뭐야? 틀릴수도 있죠. 지금 몇 년간 말해. 많이 틀리더만. 팬 쌩이네. 이 현장을 지금 바로 봐요? 안 할 거거든? 아 뭐야? 지금 바로 보시죠. 어 봐요? 볼 수 있거든? 안녕하세요. 아 또 힘들게 또 샀다 갔고. 여기는 제가 항상 영화를 보는 스타시티 영화관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쿨해요. 여기서 항상 영화를 봤는데 저희 뮤비가 나오는데요. 정말 신기해요. 항상 영화만 보러 왔었는데 사인을 하게 되니까 뭔가 새롭네요. 신기하고. 근데 아늑하고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여기 에콜팬 사인에 땡큐 스타라이트를 적었잖아요. 그쵸? 저희 뮤즈가 아무래도 제일 감사하는 분들이기도 하고 아주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땡큐 스타라이트도 이렇게 적었어요. 어때요? 좋아요! 이렇게 영화가 아니라 저희가 약간 영화 배우가 된 것 같아요. 아닌가? 그쵸? 앞으로도 저희 이렇게 성공 만날 거니까 저희 항상 사여주면 아쉬워하지 말자고요. 알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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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나의 손을 잡아줘 나의 손을 잡아줘 멋진 음악을 하는 가수 멋진 무대를 하는 가수 빅스한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 가수 팬분들과 치킨을 먹는 가수가 될 거예요. 팬분들과 치킨을 형이 사주는 거죠? 뿌듯한 표정 형이 사주는 거죠? 약속을 톡페이 하라고 톡페이 아우 표고인이 좋아하는 선배님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 나온 속감이 어떤가요? 우선 여기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 대선배님들 가운데 저희 빅스가 떡하니 걸려 있어요. 떡! 맛있다! 떡! 떡! 이렇게 상반기 결산 무대에 오게 돼서 되게 뜻깊었고 그리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빅스가 될 테니 다음 결산에도 시상식에도 쭉쭉 불러주세요. 저는 아니죠 형 잘했죠? 어디 대본서인인 거 우리 형이 누구한테 이렇게 말을 배웠대? 홍민이 형이요. 자 여러분들 인기가요 상반기 결산 아주 특별한 무대가 준비되어 있으니깐요. 꼭 지켜봐 주시고 본방 사수해 주시고요. I'm a 진하스 그렘입니다. 네? 그쵸? 진하스 그렘입니다. 지금까지 URB! FIXTV! FIXTV! 안녕! 안녕!